히어스타일 근데 얘 히어스타일이 멋있어 많이 본 얜데 이거 카우로 헤어죠? 그거? 했구나 걔는 이제 이쪽으로 들어와있는데 저는 이쪽으로 틀었구나 앞머리 그쪽을 네, 일부러 원래 얘도 원장 머리가 그쪽이긴 한데 아 똑같다 보이는 게 좀 그렇더라구요 아, 그거 진짜 이거 사포질하다 보면 누가 좀 대신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막 간절하게 나왔두고 아, 근데 아직 된 말인 것 같은데 아까 8시에 이걸 붙이고 왔거든요? 8시에 붙였으면 저 새벽 5시에는 붙여야겠지 말하려면 새벽 5시요? 많이 해보셨군요 새벽 1시부터 붙이기 시작해서 5시 자는거에요 우와, 대단하시다 새벽 1시에 자서 5시를 하는데 이거 할 때 그랬어요 어 그렇게 하고 수강하러 오신거였어요? 네 와 와, 이 집 못자고 그러는데 그니까 젊으니까 가능한거에요 아니요,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죽죠 난 진짜로 죽어요 나는, 나는 진짜로 죽어 난 그렇게 하면 정말로 죽어 잠은 잘 자야되는거에요 근데 그때는 일 안했으니까 지금은 절대 못해 어, 저 출근하려고 해서 5시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갑니다 뜬금이 흥분 9시부터 그니까